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회원분께서 아산 탕정의 409 분양권과 경기도의 소형 구축 양자태계를 고민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안 아산역과 가까운 409면 입지는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 매우 좋다고 봐요. 다만 입지가 매우 좋은 것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충청남도 아파트의 연도별 입주 물량표인데요. 파란 동그라미 2025년, 2026년 보시면 기준선보다 매우 적어 보이죠. 천안 아산과 관련된 제 예전 영상 두 개를 다 보셨다면요. 이 입주 물량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못 보셨던 분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살짝 짚어드릴게요. 아파트를 공급할 때 가장 먼저 인허가를 받는데요. 사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입주 물량 조사보다 인허가가 더 앞서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아질지 적어질지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입주 물량만 보는 것은요. 밤에 운전할 때 하향등만 키고 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인허가까지 보는 것은요. 상향등을 키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에서는요. 상향등이 필수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돌아와서 충남의 총주택 인허가 건수를 보면요. 2022년 1년간 굉장히 많은 인허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한 2007년 이후에 2011년이 첫 번째, 2012년이 두 번째, 2022년이 세 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키가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이 물량이 공사에 들어가고 나서 분양이 된다면요.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입주 물량 그래프는 현재의 이 작은 키에서 큰 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전용 30제곱미터나 40제곱미터 이런 소형 평수가 아니고요. 가족이 살 수 있는 표현대 아파트예요. 통계청 자료상 어쩔 수 없이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인허가 건수만 추려서 볼게요. 총주택 인허가 수보다 60제곱미터 초과되는 아파트 물량이 시장에 더욱 큰 타격을 줍니다. 2022년도 충남의 60제곱미터 초과 주택 인허가 건수 키가 큰 것을 보세요. 단연코 1등이죠. 사상 최대치의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그리고요. 제가 데이터 입력을 잘못한 줄 알고 계속 다시 그려봤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공급 물량에 따르면 충남은 아직 입주 물량에 나타나지 않은 함정 역할을 하는 숨은 물량이 많이 있어서요.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많은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나타날 때 전세가가 내려갈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제 기존 영상을 확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전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천안 나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무조건 하락할까요? 자 전세가는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되는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은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 자체만 보면요. 능력되는 한도 내에서 더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잠시 강의 소개 드릴게요.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과정이 곧 시작됩니다. 실시간 온라인이고요. 6주 완성이에요. 제 경매 강의는 약 7천여 개 정도 강의가 있는 홈페이지에서요. 부동의 1위를 1년 반째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내 집 마련 실시간 강의 1기 프리미엄으로 원하시는 집을 낙찰 받으실 때까지 기간 무관하게 권리 분석 무제한으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지역 원하시는 물건 추천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해드려요. 대구의 하락과 동탄 일산 안산의 상승을 맞추고 올해 먼저 움직일 지역을 쪽집게 예상한 제가 위험 지역과 유망한 지역을 구분해드립니다. 현재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수강생분들을 내 집 마련까지 이끌고 갈 생각이에요. 소수 정의에 혜택이 이렇게 많으니까 굉장히 비싼 강의 같죠? 아닙니다. 35만원에 모집 중이에요. 곧 오게 될 상승장에 제 수강생분 한 분이라도 더 버스에 태우고 싶어서 저렴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클래스는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경매 실전반도 개강 예정인데요. 선착순 모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위에 있는 5분위 아파트일수록 선호도가 높고 비싼 아파트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들이에요. 천안 아산 지역에서 탕정지구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의 입지 좋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축의 33평형 따르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5분위의 상단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 금리 요인이 안정이 되고 상승기가 지속된다면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 집 마련하실 분도 실거주용으로 많이 사겠죠.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많이 붙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요. 전세가와는 별도로 매매가만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좋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보통 상승기 때 투자 수요로 인해서 매매가가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모두가 선호하는 아파트 가격이요. 이 아래 단계의 아파트들보다 큰 폭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탕정 분양권은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인허가에서 보셨다시피 당분간은 전세가 상승이 받쳐주지 않는 매매가만 상승할 확률도 높아요. 투자 수요로 인해서 매매가가 행복하게 오를 수도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가 그랬어요. 전세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매매가는 상승했죠. 그런데 결국 전세가와 차이가 많이 난 만큼 매매가 하락폭도 컸습니다. 아산에서 투자 수요로 인해서 5분위 아파트들 매매가가 상승한 시점에 만약에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대출 규제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 받쳐주는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히 올랐다 급히 내렸다 이렇게요. 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확정된 입주 물량, 착공, 인허가 물량 모두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산과의 다른 점이죠.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회원분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소형 구축을 선택하신다면요. 경기도 내에서는 이 정도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3분위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분위가 될 수도 있고 4분위가 될 수도 있겠죠. 수도권은 입주 물량의 부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을 때 3분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아산 탕정의 5분위 상승폭을 따라잡지는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더 적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산 탕정의 분양권은 매매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으나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 도박성이 더 높다. 그리고 경기도의 소형 구축은 매매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오를 것이다. 도박성이 낮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성이냐 안정성이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껏 13년 동안 투자하면서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잃지 않는 투자에 더 집중했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이런 투자성 좋은 물건에만 집중하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로 훅 가시는 분들 비율이 좀 더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 취향이 마냥 옳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택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부동산 투자는 평생 해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정성이 높은 곳을 택하는 편이에요. 다만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인 실거주로 아산 탕정 분양권을 보신다면요. 중간에 물량 과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좋은 입지 신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도 큽니다. 그래서 매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거주라고 하시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산 탕정 신축 분양권과 경기 구축 소형 비교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